오늘 철승이 글 한번 볼까? 침략국 일본과 맞서 싸운다는 건 정말로 무모해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무모한 승산이 1%도 안 되는 그 투쟁을 35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줄기차게 했다 그래서 그 덕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는 글입니다 사실 좀 충격적일 정도로 반박하기가 좋은데 제가 그럼 정철승한테 물어봅니다 이 글에 딱 맞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를 향해서 굉장히 무모한 싸움을 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굉장히 무모하다 어느 정도로 무모한지 정철승이 숫자까지 정해줬어요 바로 1%도 안 될 정도의 승산 굉장히 과학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들의 무모한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 1%도 안 되는 그 무모한 승률을 우리 선조들이 달성했어? 아니잖아 전혀 그렇지 않잖아 우리 해방은 결코 선조들의 싸움으로 원인과 결과로 달성된 게 아니잖아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싸움의 결과로 우리의 해방이 달성됐잖아 결국 정철승의 말은 맞아요 승률이 1%도 안 됐어 그래서 당연히 그 엄청나게 높은 패배의 확률 99%의 확률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실패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 왜냐하면 승산이 1%도 안 됐으니까 그래 근데 미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바꿔서 보잔 말이야 그럼 미국과 일본의 당시 싸움은 승산이 누구 쪽에 얼마나 더 있었어? 당연히 미국 쪽에 더 있었지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굴욕적인 패배를 일본이 당했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때린 게 1%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었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진주만을 때린 그 승산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승산 같이 무모했다고 봅니다 철승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중에 동의 못할 거 하나라도 있어? 다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카미카제니 뭐니 막 때려박는 일본이 미국한테 했던 공격이 우리의 독립운동만큼이나 무모했다고 봅니다 승산이 1%도 안 되는 그 결과 99% 확률에 따라서 아주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본은 패망한 거고 미국은 승리를 한 거죠 얼마나 당연해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선조들도 일본이랑 싸웠고 승산이 1%도 안 됐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고 일본이 계속 이겼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독립을 맞이한 거죠 이승만의 외교투쟁 정도? 그것도 좀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약간 울려치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모든 무장투쟁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3년 후에 이승만에 의해서 건국을 달성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찰성 난리를 치겠지 특히 마지막 문장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로 하려면 해방이 아니라 건국으로 가야지 그래서 건국이 우리 선조들 덕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조차도 이승만과 이승만을 도운 사람들 외에는 다들 뭐 그렇게까지 공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승만 정도뿐이야 우리의 건국에 큰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있다는 내가 동의해 오케이 근데 독립운동가들 계속 철승이가 그러잖아 승리를 1%도 안 되는 그 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가 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1도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본인도 승산이 1%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점이에요 알고 있네 그래서 안 된 거야 그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이긴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상충하잖아 그래서 철승이는 틀린 거예요 철승이는 늘 틀리다 정철승은 최근 댓글도 재밌더라고 경찰이 윤서인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송치까지 멋있게 했는데 근데 검찰이 1년이나 묵혀두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수천 명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 흐지부지 돼버렸다 검찰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았는데 당시 검찰 수장이 윤석열이었다 결국 윤서인은 윤석열 덕분에 인생이 망가질 뻔하다가 고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그 후로 윤서인은 자중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자중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중하는 거야? 나 지금 자중하는 거야? 나 그때 했단 말 똑같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헤비타트 말이 다 맞는 말이면 도대체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은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자중이야? 나 하나도 반성 안 해 철승아 하나도 1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어 그게 자중이야? 자꾸 나보고 자중한대 내가 뭐 영웅 자중도 아니고 계속 자중 자중 윤서인 너는 자중하고 있는 거다 귀엽지 않습니까? 지금 철승이나 징역 5년 구형받은 상태던데 선고 공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파렴치한 성범죄 혐의자 철승이나 잘 제발 고사일생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네가 없으면 내가 또 심심해 이렇게 댓글도 한 번씩 헛소리 한 거 읽고 해야 되는데 네가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나도 정철승 선고 공판 때는 이근처럼 법원에 가는 거지 기자들 올까? 그래도 몇 명 오지 않겠어? 징역 5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자 지금 정철승이 선고를 받으러 들어갔죠? 제가 결과를 한 번 보려고 나왔습니다 자꾸 자중한다 그래서 자중 안 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자중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대요 이렇게 한 번 인터뷰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일 광기 두산의 광복절 선발을 가지고 얼마나 또 지랄 발광 난리 생쇼들을 하는지 광복절의 일본인 선발이 말이 되냐? 두산베어스 때아닌 비판 직면 이 나라가 지금 점점점점 광기가 세지고 있어요 저 귀여운 시라카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시라카와한테 지금 가고 돌멩이 던지는 거 보세요 내가 창피해 죽겠어 저게 사람들이 할 짓이야? 광복절의 일본인 선발은 아니다 제발 최원준 올리세요 제발 15일에 시라카와 아니겠죠? 대체 선발을 올리던지 그리고 웃긴 거는 두산의 작전 코치는 고토예요 일본인이야 그럼 저날은 작전 안 했나? 작전 코치는 괜찮아? 근데 투수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욱일기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는 이런 짓을 안 했어요 2009년 2010년에 SK 알죠? 가토쿠라 턱 이렇게 나온 아저씨 가토쿠라 저때 8월 15일 날 대전 한밭 야구장 거기서 선발 투수로 나와서 6이닝이나 잘만 던졌어 그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카모토 LG 마무리 오카모토 아저씨 뚱뚱한 아저씨 하나 있었거든요 2010년 저때도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목동구장에 나와서 잘만 던졌어 잘만 이들의 광복절 등판을 놓고 논란이 된 일은 전혀 없었다 시라카와는 가토쿠라보다 더 친일이야? 시라카와 소년은 가토쿠라나 오카모토 아저씨보다 뭘 더 잘못한 거야? 뭐를 더 잘못했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해야 돼 앞만 봐도 시라카와는 좀 더 일본 군국주의 같은 피칭 폼이야 저 폼이 딱 약간 유관순한테 공을 던지던 일본 순사의 느낌이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해합니다 뭔가 더 나쁜 죄목이 있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시라카와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토쿠라나 오카모토 나 오카모토는 피임 콘돔 이름 아니야? 그래서 그때 오카모토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와 어떻게 이름이 오카모토지? 그러면 오카모토가 또 죄인 아니야? 오카모토는 전범기업이잖아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콘돔을 보낸 전범기업 오카모토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폰토볼 그럼 안 보냈어야 되나? 안 보내면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인의 그런 나쁜 정자를 막아야 된다 오카모토가 앞장선 거잖아 그럼 오카모토한테 아휴 애국기업 당시 반일 애국기업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어떻게 친일기업이란 말을 해? 하여튼 그냥 다홍터리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래서 한국의 반일은 제가 늘 정신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반일 광풍뉴스 신유빈이 안아줬던 일본 선수가 귀국하자마자 돌연 카미카제 발언을 했다 야 미친 거 아닙니까? 난 되게 놀랬어 애기가 저 일본 선수 끼케야 스무 살 초반인데 저 귀엽게 생긴 애가 뭘 카미카제 발언을 해? 우리나라 뉴스 진짜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하야타 히나 선수네요 다꾸 잘 쳤어요 얼마나 잘 쳤습니까? 신유빈을 꺾지 않았습니까? 휴가 동안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아노파를 일단 물론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들이 있어서 쭉 갈 겁니다 먼저 호빵맨 박물관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고시마의 지란특공평화회관에도 가서 그동안 살아있는 거 그리고 탁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새겨보고 싶다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좋은 말들이야 여기가 뭐가 문제인지 난 1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 말이 문제예요? 이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게 카미카제 발언이야? 카미카제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 여자애가? 큐슈 출신 여자애면 당연히 큐슈 섬에 엄청 본인의 추억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앙팡맨 박물관 간다 그러지 누가 앙팡맨 박물관 가요? 저 나이 다 먹어갖고 본인이 뭔가 거기 추억이 있겠지 어렸을 때 뭐 인연이라든지 추억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앙팡맨 박물관에 가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큐슈에 있는 본인이 그동안 뭔가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는 박물관인 저 지란 박물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엄청 막 의지가 충만해 있는 것들이 전시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의지를 다줬대잖아 그럼 뭐 그런 거지 뭐 알 게 뭐야 지가 가고 싶대잖아 본인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왜 저거를 메인 뉴스에서 때리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저게 무슨 카미카제 발언이라고 왜 부들거리는 거야? 그럼 해당 박물관 자체를 우리가 가서 어디 없애버리던지 폭발을 하던지 그럴 재주는 없고 남의 나라에 그냥 애꿎은 여자애만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이미 박물관이 버젓이 있는데 당연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유빈이 안아준 건 뭔 상관이야? 마치 좋은 마음으로 안아준 신유빈을 배신한 것처럼 타이틀을 뽑아놔요 저렇게 다 화가 나서 어떻게 살아? 광복절이 이래요 광복절이 그러면서 푸친이 나비 부인 틀었다고 그것도 전날 튼 거예요 광복절 전날 근데 그게 12시를 넘겼다고 저 지랄이 났어 광복절 0시 광복절 0시가 뭔데 도대체 KBS 틀었더니 김원호의 기미가요 경악 아니 푸친인데 푸친이 나비 부인인데 배경이 저때 일본 강제 개항시키던 그 시기에 서구 문물이 막 일본으로 들어오던 그 배경을 노래한 거잖아 그러면 김원호 입은 출연자가 있는 거지 KBS 무슨 교양 프로 아니에요? 그거 튼 거 같고 지금 저 바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광란을 벌이고 있는데 난 저것도 진짜 미친 사람들 같대요 저거 일상생활 가능하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도 MBC고 여자의 팬은 뉴스도 MBC입니다 다 MBC예요 다 MBC 그러면 본인들은 어떠냐? 이거 광복절 전날이거든요? 구글 해체되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저 신발 보세요 저 일본 신발 신어도 돼? 바로 다음 날이 광복절인데? 아식스 신발을 신어도 돼요? 이 기자가 신은 저 아식스 신발이 나중에 일본군의 군화가 돼서 돌아옵니다 저래도 돼? 8월 14일 뉴스와 경제 MBC 저 뭡니까? 저래도 돼? 그리고 웃긴 점은 양복에 왜 저런 운동화를 신어요? 아니 시청자들을 만나는 공식 뉴스에서 구두 신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다 기본이 다 틀려먹었어 또 바닐 뉴스 볼까? 이승만조차도 1919년 건국을 말했다 똥 싸고 자빠졌네 미친 소리 또 합니다 또 MBC는 지금 얘네들은 이게 뉴스가 아니에요 이승만조차도 말한 적이 없는 게 건국절이다 이승만은 1919년 건국을 말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육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붙여놓고 저것도 저 이종찬이 떠들고 있는 장면인데 저건 이렇게 봐야죠 저 당시에 우리는 전범국이었어 일본이랑 같이 연합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 2차 대전의 전범 전범국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거를 저런 식의 외교와 저런 센스를 발휘해서 전범국의 멍해를 벗어나도록 만들었어 그런 의라고 한 말이에요 정신적인 계승이 다 우리 원래부터 있었어로 다 포장을 했어 우리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이승만이 다 세팅한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계승이랑 실질적인 건국이랑 국제사회에서의 건국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이랑은 별개지 진짜 실질적으로 건국한 게 위대한 거지 그거를 위해서 세팅을 하는 정신적인 계승을 가지고 전할 일을 친다니까 계승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계승인가 싶어 솔직히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못 견디고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맨날 지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되지도 않는 무장투쟁 한답시고 돈이나 뜯고 다니고 거기 모여 앉아서 바둑뜨고 다 알아요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야 얘네들이랑 일해갖고는 다 벗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진짜 실질적인 외교투쟁을 해서 결국은 그 성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거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앞만 봐도 우리는 전범국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임시정부가 있었네로 활용을 한 거야 활용을 그래서 이승만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MBC가 그러면 너네 왜 이승만 말 안 들어? 너네 왜 이승만을 왜 무시해? 너네 이승만 되게 싫어하잖아 이승만 맞는 말 저렇게 하시는 분을 왜 싫어하는 거야 도대체? 이승만은 나쁜 놈이니까 뭐든지 이승만 말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승만을 부정한답시고 계속 건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는 건국을 부정하려고 갑자기 이승만은 긍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틀려먹었다고 건국이 뭔지를 몰라 너네가 그걸 실질적인 건국으로 인정하려면 너는 지금 티벳 건국도 다 인정해야 돼 이 세상에 모든 독립운동 깃발만 꽂으면 거기는 이제 건국이야 다 건국이야 내가 저기 일본 가서 후쿠오카 하카타역 앞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서 거기다가 반이재명국 세우면 나 건국한 거야 나 인정해줘 빨리 국제사회 인정해줘 오늘 반의 뉴스 또 있어 MBC가 이제 미쳤습니다 저기 이제 광복회 할배들을 눈앞에 두고 1948년 건국을 말한 김진태 나쁜 놈 그러면서 김진태가 한 마리 뭔가 봤더니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3요소가 있어야 국가입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있다고 치자고 우리끼리라도 근데 주권은 진짜 우리끼리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광복절 할배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반헌법적이래 저 헌법 이승만이 만들어놓은 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는 거래 그러면은 내가 막 물어보고 싶다 일제의 강점을 누가 합법화하고 합법화 안 한다고 그게 합법이 되고 안 합법이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게 그래서 중간에 저 나갑니다 갑시다 나가요 조용히 나가 이러면서 와장창창 깽판을 칩니다 그러면서 요 김낭년 이거 하는 말 보세요 아 김감년이구나 이름이 감년이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억하기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꽤 이상한 말 아니에요 저 말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지 미래로 나아가는 거에 반대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 맞죠 과거를 기억하기를 내세우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는 거야 거꾸로 말을 해 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미친 소리야 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차가운 얼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난이도 먹을 만큼 많은 먹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냐는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배 우리나라는 정말 참 답이 없네 답이 없어